읽어주는 교과 둘째날 3월 14일 월요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읽어보라 만약 이 구절이 찬양과 기쁨의 축하 장면이라면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쓴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심판자가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에서 22절도 읽어보라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은 미래의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책들을 근거로 그 심판을 주제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받는 것이다 이 장면은 다니엘 7장에 묘사된 재림전 심판을 떠오르게 한다 이 심판의 장면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불로 만들어진 보좌에 앉아 계신다 책들은 펴놓여 있고 심판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안을 풀어주시며 성도들은 나라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9절은 만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만 천사에 둘러싸여 계시는 시온산 곧 하늘 예루살렘에서의 심판 장면을 묘사한다 이 장면에도 불이 등장한다 이 심판에도 책들이 등장하는데 이곳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묘사를 통해 우리는 이 심판 역시 성도들의 원안을 풀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의 중심에 계신다 그분은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신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인자로 묘사되어 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따르면 인자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셨다 다시 말해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것이다 아들께서는 새 언약의 은혜를 통해 믿는 자들을 시온산 곧 하늘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오셨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라를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는다 이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그들의 원안을 풀어주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이 심판은 그들을 옹호해 준다 이것은 과거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렇게 할 무서운 짐승 뒤에 있는 그들의 원수 용을 멸망시키는 심판이다 교훈입니다 다니엘 7장과 히브리서 12장은 하늘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심판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성도들을 옹호하며 원수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다 묵상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세천사의 기별에 담겨있는 심판이 이 시대를 위한 좋은 소식임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적용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금 중심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 주실 때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 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그들의 대적 사탄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안을 풀어 주실 것이다 실물교훈 170 심판의 기별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이 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별이 저에게 정말로 복음이 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